야 이번엔 75,000원 있다 맞아 75,000원 아니 형님 무 맞추면 되잖아 형님 상큼형님같이 무 두개 맞추면 안됩니까 형님 또 저희 형님 저희 가족 놀이터가 또 스포츠가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사용하고 계신 형님들은 잘 아시죠 기가 막힘이네 대단히 기가 막혀요 정말 참 고마워요 우리에게 와줘서 누굴게 해줘서 저 이 말씀하시는거야 아 형님 저희 스포츠 배당 난리나 형님 한번 보세요 형님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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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해 본 것 같기도 하고 니가 받아주길 바래 뭡니까? 예석이 형님, 캄보디아 언제 가세요? 다음 주에 가세요? 외국 가려면 더 좀 맞아야 되죠 맞고 들어왔네 다음 주에 가세요 야! 아 저기! 저기! 세례구나 이거 뭐죠? 와일드? 이거 또 희귀가 와일드 저가 병이 돼서 모든 우리 병이 돼서 거기서 내가 저기 돼서 아프죠 아무도 그대 모르게 가주고 숨을 두르게 놔주고 그 숨을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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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로 떠요? 응 그 숨을 못봐 장애인 한참을 끈기 그 숨을 못봐 이 날은 그 숨을 못봐 그 숨을 못봐 그 숨을 못봐 널 내가 구해줄게 세상 속에 내게 닫힐 때 내 손을 바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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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나와봐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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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나올거야? 돈이 팔리고 있다. 너 안나올거야? 너 안나올거야? 돈이 안따르네 지금. 너 안나올거야? 그러네. 숨을 세나요 쏟아버린 눈물 깊이를 재나요. 또 안나올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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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자. 아! 아! 아이고 피하 형님! 후가기 형님! 아니 형님. 피해 금요일인데 오늘 밥가락 좀 자제해도 될까요 형님? 피해 금요일이라서 허가라 좀 자제하고 싶은데 형님 야 이건 뭔데? 이건 어떻게 왜 주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맘대로 해 너희도 석 죽는 거 보기 싫다 야 소리 안 들면 재미없죠? 아 맞다 내가 닦았어 야! 야! 바카라 무섭다 시자 블랙체크 까자 형님 예전하군요 도사 돈 좀 따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 도대체 뭘 주는 거예요? 도대체 소리를 들어요 젤 큰 거에요 천당 100만원입니다 500이에요 지금? 1000당 6만원이에요 700 야 티티 할까요? 아니요 아직 맛도 안 봤는데요 2x3x4x2도 아닌데요 그냥? 다 떨어지고 와서 큰 놈이 내려봐야 돼요 빵빵 찍는 거 봤죠 야 놀래라 60만원 야 프리스윈 제발 프리스윈 아 주네 두 개를 주구나 이건 뭘까요? 뭐야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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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야 들어왔어 근데 맞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어디요 아 없죠 야 도블리스윈? 설마 아 아 그럼 400,000이죠? 100만원에서 140만원입니다 아 좋아요 140만원 형 왈즈에요 저거 왈즈 왈즈에요 왈즈 얼만데요 근데 545 또 내려오잖아요 찍고 아 저거는 부러지네 아 설마 큰.. 큰 와일드가? 큰 와일드가? 큰 와일드가? 아 아직 모르죠 와 그러니까 부러져버렸네 형님 내려 찍고 와야 되는데 야 또 부러져? 아 아 야 야 890 야 남았으면 어쩔 뻔했나요? 어? 근데 플러스윈 5초에요 또 줘요? 아니죠 아 뭐야 2200까지만 해보고 있는 나가겠습니다 야 오자마자 1,4장 먹었어요 야 어 잘 터졌어요 형님 새로 오신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부서지는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밑에 없어야 돼요 뭐가 내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중에 하나가 없어야 힘이 없어서 부러지는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여기 밑에 이 파란색은 네 22번호요 아 오 똑똑한데요? 그럼요 와일드는 무조건 터지겠네요 그죠 음 어 나 원래는 어? 오 오 오 아 오 오 아 와 오 녹는 거 한순간이고 올라가는 구멍도 한순간이네 우리 새로 오신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세요 아 개망했다 또 딜로딜 받았으면 형님 지금 하고 하고 있을 건데 사실 이거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좋은 거 나온다 하는데 근데 그래도 높은 메소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25가 없네 야 화날래 봐 아 아 죽망있죠 아 아 좋아 25개! 아... 얼마나 잘 출라고 야 좋아! 4개! 왜 말이 다르지? 아니 4개도 나오네 왜 말이 다르잖아 왜 말이 다르잖아 4개가 나오네 톡골수만 제발 톡골수만 제발 톡골수만 제발 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톡골수 쪽 우와 톡골수 제발 야 톡골수 제발 야 야 고릴라가 나오든가 톡골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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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다 4개다 아 다행이다 표복 뚫었다 표복 뚫었어요 오케이 고릴라 야아악 끝난 데까지 누구죠? 야 코인 없어 죽긴 줘야지 아 뱀까지는 가야되는데 좋아 야 코인 왜이렇게 떨어져있냐 쟁반 안돼 한번더 쟁반 안나오지 좀 됐 했잖아 야아 혹시 쟁반 4개 안되나 욕심인가 야아 야아 살려줬다 야아 크다아아아악 와 무조건 가겠죠 뱀 가겠죠 오케이 3 2 2 3 2 2 3 야아 났어요 와 무조건 가겠죠 야 고릴라 나무 끝나줘 고릴라 나무 끝나줘 야 쟁반 쟁반이나 고릴라 제발 쟁반이나 고릴라 제발 쟁반이나 고릴라 제발 아니 쟁반이나 고릴라 제발 야 쟁반이나 고릴라 제발 야 쟁반이나 고릴라 제발 아아아아아아 너무 허탈하다 어쩔 수 있을까요? 왜요? 왜 그거 내려서 사요? 아니 예선 450짜리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그거 내가 450으로 만들었는데 왜 50만원 내립니까? 아니 나는 이거 아니 나는 왜 쫓겨봤다고 이거 봤다고 와 미친놨네 진짜로 와 아니 400만짜리 사서 또 코인 망했잖아요 아 아니 450짜리 야 지금 개좋아요 지금 개좋습니다 야 여기서 끝은 아니지 야 여기서 끝은 아니지 와 와 고릴라 좋아 야 근데 많이 달고 들어와야 돼? 많이 달고 들어와야 돼? 야 야 이놈 고릴라가 나오는게 의미가 있냐? 한번 야 에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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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제발 50 살렸어요 50 살렸어요 깡치고 오죠 툭깡치고 오죠 아 킹콩이요 형님 아 맞습니다 킹콩입니다 이거 역전형님 갑자기 나타나셨네 형님 역전형님 402개 801 어때요? 뭐가 좋은 거 같아요? 402개 801 형님 뭐가 좋은 거 같습니까? 로마는 안 했어요 형님 아 로마도 맞다 로마 안 했구나 402개 801 더 좋아 보입니까 802개 801 8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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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bios 8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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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개 8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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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카노 800 아니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800을 사면 그냥 돈이 모잖아요 하.. 야 좋아 거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뭐야 으아아아아악 빨리 넘기시워요 무슨 나요? 우선 요도해야돼 긴콕 나왔다! 코인 달고나와 하나만 더 8만원이요 8만원짜리에요 이거 아 늦어졌다 500원 니들 더 빨라져 먼저 뽑았어요 768 먼저 뽑았습니다 야 코인 코인 그렇지 아 왜이래 먼저 뽑았어요 뱀까지 안되냐고 쟁반 좀 더 나와주면 안돼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제발 제발제발 야 여기서 여기서 야 한번만 더 가면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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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만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제발제발제발 크다 이게 커요 눈이 깨요 아니 없어요 그치 야 킹궁 가자 킹궁 킹궁 가자 킹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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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킹궁 가자 킹궁 잭말이나 킹공 제발 잭말! 킹공 제발 크죠? 이거 큽니다 56인데 아 별로 안되네 아 제발 잭말재발 마지막 잭말재발 잭말!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 후! 야아 이거 살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맞죠? 들어가서가 중요합니다 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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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아아 10개 여ệ 우와! 아니 나는 50명, 70명 개인 줄 알았어요 와... 쟁반만 잘 뜨면 진짜 초대박입니다 이거 600짜리에요 6만원짜리입니다 제발 진짜 제발 야 뱀까지 14개 남았어요 많이 나옵니다 고릴라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야! 야! 뭐하냐? 뭐 아 망했다 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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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아껴준는데 와 쟤까지가 미칠 것 같아 우리요? 어? 놀래라 전팔이나 이렇게 좀 나오지 이렇게 가지만 와 얼마 안 돼 상관없어 이렇게요 아 정말 와 그럴fort 와 들어가게 로마 와 하아.. 야 도마.. 왜이지.. 돈이 없잖아 형님. 큰일 지면 이 돈으로 어떻게 갑니까 형님. 있겠네 형님. 아 일주일이면.. 그래도 길게 가시네 형님. 그래서 비행기표 얼마입니까? 컴보비아는? 대구 울산. 대구 울산 같다고? 야 대구 극장골 가자. 극장골 가자. 극장골 가자. 극장골. 뭐야? 에? 갑자기? 어머 더졌어요 또. 야 승수. 올라갔어. 올라갔어. 야! 어떻게 준거야? 이 땜에?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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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160. 와 비싸네 형님. 이 캄보디아. 인당 160인거잖아 형님. 야 나왔어 또. 아싸. 워낙 올라가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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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조금만 넣어줘. hun 오 꼴이다아! 야골 쌩인데 꼴. 가볼 됩니까 형님? 혹시 가볼 됩니까 형님? 아 얇았네 우리 외무야 뭘 되면 다 뽕띵이죠 가볼 됩니까 형님? 아 20% 똥뜩이 리스피니 제발 스케줄 나와 게이지가 사야되네 파란색 아 아쉽다 와 20% 그거 큰데 메이크 없고 형님? 3천까지 가능합니까 형님? 네 아 근데 나는 메이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5천까지 가는 음 한번 가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하나씩 돌아가면서 형님 맛좀 보고 있어요 형님 여기 400이 맞나요? 네 프리스피 하나씩 좀 보려고 형님 형님 혹시 모르니까 주소 하나만 남겨주세요 네 시간 날 때 한번 갈게요 저라고 오픈 안하고 갈게요 철콩철콩 날까봐 상시 형님 상시 형님 저기 맨 밑에 저기 따끈마을 삽니다 형님 이쪽 가려면 한 7시간 차 타고 가야돼요 해남 출신이야 해남 출신 제가 안됩니다 형님 제가 오픈하면 안됩니다 형님 아 이거는 던젯 아니였어 헉 이건 랜덤 그런가봐요 머리 묶고 가면 돼 좋아했네 이렇게 자 이거 옥수로 안주네 열쇠가 나와야되네요 열쇠 하자? 양궁 드라마 머리 한 번 자르려고 열쇠 근데 한 번도 못 꼽네 제발 도망가 좀 살려줘 아까 얼씨 나왔잖아요 그 이유를 한 번도 못 꼽숴 야 재인다 재인 제발 재인 제발 재인은 무주일 수 있잖아 야 자 아 질가 아니면 큰일났네 이런거 빨간색 이런거 끝만 그러고 나갔어 어 너무 재밌겠다 꼴 덤치러 가고 싶다 아이고 우리 새로 오신 형님들 반갑습니다 야 하나만 좀 줘봐 진짜 또 하루종일 그대의 생각에 난 맘조려요 샘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이렇게 나의 곁에서 웃는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야 좋아 10만원이야 아니요 일사령님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야 그렇지 열려요 그렇지 114만원 좋아요 티티합니다 자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축구가 좀 있는 편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그때 실시간 보셨을 때 가도 계셨어요 그니까요 형님 뭐야 분홍색 제발 뭐 아 그리 아 그 비 깜짝 아 야 자, 파란색! 감사합니다 우리 민석이 형님 화면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움직여, 됐죠? 하얀 움직여, 하얀 움직여 민석이 형님, 혹시 무슨 일 하세요, 형님? 초록색! 초록색! 강예윤님,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247! 세계의! 어, 나왔다 어? 마인드스피인데? 우와! 우와! 몰라! 아, 홀덤파요, 형님? 야! W나와나? 설마! W나와나? 우웩! 세 개 다 나왔으면 대박이네 아이고, 아트 형님! 무엇을 도와주세요? 야! 신비야? 야! 그리고, 바란색까지! 오파크, 2배까지 아, 이런 게임이구나! 야! 또, 바란색 나왔어! 아 이거 두배잖아 이거 어? 있네 잼하는게 또 오자마자 메가위 야 빨간색! 빨간색 뭘까? 그래요? W 이렇게 아 이게 다 터질 수가 있나? 하다가 아 트윙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도대체 어디있나? 초록색이 제일 많아 고등색입니까? 어? 어디갔어? 첫번째는 초록색이 그거 있잖아 이거 야 여기 또 W 제발 W 제발 W 제발 아 두개까지 밖에 안 터지네 맞죠? 아 파손이 너를 기다리네 너를 기다리네 요 너를 내게 너를 기다리네 야 좋아요 아 순댓국 고등색이 뭔지 궁금한데? 바람색? 바람색 타고 오 형님 나가면 뭐하고 놓으세요 형님 뭐하고 놓으세요 형님? 이렇게 있습니까? 3개부터 해야되나요? 너무 감사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 맘에 정분분해 단한 사랑 아니 분홍색 한번 떠서 줄게 형님 아직 산치랄라입니까 아니니? 딩이지도 아니고요 형님 히팔이 사백을 한다고 외국이죠 형님 네 형님 네 여기 나왔어 어? 마이지노 야! 여기 떨어져 여기 옆에 옆에 떨어졌어야지 아 어디 가세요 형님? 어디 어디 가십니까 해외에? 밤 가신다는데 밤? 밤? 밤 가는데 캄보디야 아 캄보디야 아 아닙니다 캄보디아 아닙니다 야 뭐야 이거 처음인데? 이건 뭐지? 흔들어주네요 뭐야 아 저기 캄보디아 아니에요 으음 뭐로 가십니까 형님? 구정하러 가시겠죠 구정하러 가시겠죠 윤디야 캄보디에 큼이 있어요 생각만 캄보디 캄보디 구정하러 가요 아저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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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방 몇 일 가십니까 형님? 다섯 캄보디 캄보디 아 구정같이 캄트럟 캄트럟 아 이거 그거구나 오케이 프린스피인 그거구나 이게 뭔지 알죠? 그거 있잖아요 뭐 보면 압니다 이거 몰라요? 아 이거에 샀던 거네 이거 또 대박이 나을 수가 있을까? 이거 최대 얼마까지 틀릴 수 있는지 보고 한번 해보죠 최대 얼마까지 틀릴 수 있는지 누구빈? 누구빈? 와 실제로 터지냐 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야 망했다 야 우리 형님 혹시 지금 머리 있으시죠? 있네 아 싸움 나네 아 아 그래됐네 음 망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와일드 되네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여덟 개 다섯 개는 너무한가? 일단 돈이 안 되니까 야 좋다 다섯 개 잘 나오는데 야 야 이거 100만짜러 200만짜러 200만짜러 사는 의미가 없죠 야 근데 이게 좀 헐 신난 혹시 이거 해보신 형님들 있으세요 형님들? 이게 대박이 털릴 수가 있나? 와 존망했네 진짜로 야 8만원은 아니지? 진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해보셨어요 형님? 이거 어때요 형님? 아 그래요 형님? 얼마까지 터지는데 형님? 아 지갑을 좀 가지고 올게요 형님들 다 안되네 오늘 게임도 안되고 아니 호박이 형님 고릴라에서 잃어먹었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형님 형님 고릴라에 진짜 1억 먹었어요 형님? 형님 고릴라에 진짜 1억 먹었어요 형님? 가족은 언제 되시는데 형님? 가족은 언제 되시는데 형님? 깜짝 놀래라 삑거리게요 삑거리길래 깜짝 놀랐네 아 가죽고 형님 가죽고 오셔야지 형님 우리 피하니 형님 저희 우리 매일 놀러 오시는데 형님 가죽방 프리패스 프리패스도 드리겠습니다 아 말도 틀고 고생입니다 1억이에요 형님? 오시면 1억 찍어드릴게요 형님 됐습니까 형님 오시면 제가 1억 찍어드리겠습니다 형님 야! 이건 뭐야? 아 왈드 2년이구나 뭐 고정이에요? 계속? 아니? 뭐 이랬어 근데 들어가면 왈드 2년인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새로 오신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아 슬롯이 안 터지면 안 하겠는데요 맞죠? 아 오늘 같은 날 이거 아니면 어떻게 돈 따여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3개에요? 2개 oh 2개 아 I 이건 언제 줄래? 어? 그럼 두개? 두개 다? 둘 다 고정이야? 와 나오지? 아이고 알라이니 반갑습니다. 그러니깐 형님. 아까 밧줄이 있니? 802,000인건가? 와 노래가 잠오네요. 지난거 틀어줘요? 노래가 잠옵니다. 이제 까부죠. 맞습니다. 야 말좋아요. 아니 썰롯이 어디에 프리스킹 출지 모르니깐. 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애매하고. 누가 집에서 썰네? 연아버지? 노랑이죠. 소화선이요? 노랑이죠. 아니요 노랑색 아이씨. 빨간색 아줌마네. 빨간색 아줌마. 나 프리스킹 안주냐? 마일드가 다른 마일드도 있어요. 그래요? 아까 방금 들어와서 봤는데. 다른 마일드도 있더라고. 프리스킹 그렇게 쉽게 중이야. 네? 아쉽네요. 에브론 어떻게 돈을 법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소? 소요? 무슨 소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돈은 누가 벌고요? 다리면 아프겠죠? 근데 이게 135밖에 없나? 이해를 못해가지고 손을 누가 키우냐고 이해를 좀 해가지고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쳐주지를 못하네요 형님. 아 공부 좀 해야겠다 진짜. 근데 유튜브 자주 보거든요 형님. 아이고 미철이 형님. 반갑습니다. 야! 2개! 형님 2개 살죠? 2개 사라요? 받아도 되나? 별이 없지. 또 아직 없지. 그렇지만 choosing. 빅 빅 빅 빅 빅 빅 빅 비이니 터져야 돼요 형님. 센시하이. 이거 보이시자. 센시하이! 여기도 선, 센세션이 있나? 그러니까 메가 머신게 아니에요? 메가 빅. 메가 빅이요? 응. 야 프리스마스 줘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비밀 대박 터지겠죠 기철이 형님 이거 뭐야 야 와이드 좋아요 야 와이드 좋아 파이팅 이거 같이 가요 또 그럼? 네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쉽다 와이드 한판에 계속 나오네 맞 가겠다 이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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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일드 가자 암수로 와일드 좋아해요 여기서 5,600이 달렸는데 그럼 5,600 차려면 되지만 풀이 가치가 천만원인데 다이어트 나 아 이게 풀이 가치가 천만원이네 100배잖아요 100배를 내고 구매하니까 금액이 높아서 잘 안 주는 것도 있나요? 근데 죽어버려서 몇 센터에서 그냥 여기는 내가 다 쓰러 가는거죠 여긴 또 내가 다 쓰러 가는거죠 야 너무 안 뜨네 자 뜨기만 해봐라 맞은데 안 뜨네 오 살려주세요 이런거 없다 야 와 이게 이렇게 안 지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만 하나만 더 묻지 와 아 내가 리모콘으로 고래 나오게 해줄게 우리 안양시라손이 형님 반갑습니다 프라그마틱 아닙니다 형님 리모콘으로 고래 나오게 해주세요 형님 뭐야 진짜 고래 나오는 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뾱뽚뽝뽝뽝 아 linha 볼던 빼면 캐시입니까? 아니 터넘입니까 했네 야 프리즈빈! 야 이리 봐 실망! 뭐야! 오! 열한개! 캐시입니까? 운전망입니까? 아 맞다 저 안에 두개네 두개 열개고 야 좀 제대로 터져봐 제대로 터져봐 33맥과 아이디 야 계속 올라 프리즈빈 좀 큰데요 형님? 하니천님 시간 지나면 오릅니까 형님? 하니천 아니 고정입니까? 계속 올라 아 맞다오른가? 맞아오른 과일이 이 과일이 맞아오잖아요 어? 어? 어 형님 어딥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한국 들어가면 야 프리즈빈 너무 많이 주는데? 계속 주네? 아 형님들 안보이시구나 죄송함이 되는데 여기가 이리와 흑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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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흑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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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닌다고 잊었다고 아픔을 참고 못하고 그리는 맘에 받을 길이 돌아서 됐습니다. 맘 편하게 봐야 되겠네. 앉은 적이 없잖아요. 우린 한다고요? 사내받았고 그러면 최소 야 저거 좋다, 저거 좋았어 3번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안 터죠? 저기 안 터죠?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와 뭐야 터지는 크기 갤수도 있나봐요 재밌는 것 같더라구요 이야 3개 반일비가 터졌어야지 순수 슬로우 재밌더라구요 형님 빠진 것보다 형님 카드하면 너무 이르니까 형님 그래서 아까 갔다 왔잖아 형님 wore her 1부에 갔다가 쩔어 있네. 뭐 이렇지. 뿅! 뿅! 야 5배가 쎈다. 그럼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해. 아까 1부 때 갔다가 쩔어 있네. 푸른 양이 있네. 푸른 양이 있네. 다섯 배가 같이 터져야 되네. 그렇지 4배! 크다. 야 저거 뭐냐? 이따 100배가 왔어. 높이 걷고 모두 다 덮어냈다. 악호해. 마 터지고 뿅! 마 터지고 뿅! 아무것도 안 터지고 어? 클라우마 기도하다 이거 응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야, 뿌린 게 없는데 야 이거 딴 거 그림 중이야 25배도 있거든요? 그럼 난리나겠죠? 응 요새 울담 잘 됩니까? 아까 호정으로 말아먹고 왔는데요, 형님 야! 붙어졌어요 자꾸덩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와... 보탰다! 오케이 내려오고 자, 저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딴 거다 아, 여기 귀신이 하다 하지 못하는 건 아 제발 저기까지 가자 5백! 저기까지 가자 5,600까지만 가자 그렇지! 일단, 일단 스피를 하나 운전이에요? 지금? 어 응 두려워 두려워 설빈까 너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바보하지 못하는 건 맘만으로 뭐 하신데, 형님 딱 곤절이다 딱 곤절이다 뭐 한거냐? 딱 곤절이네 뭐 한거냐? 야, 6천 따셨다고, 형님 형님 엉덩이를 흔들록 빠져서 하셨죠, 형님 아까 그, 아까 그 흐린 있죠? 글로켓은 25배지만 그러면 다 터지는데요? 25배 전부 다 2,0 3,2 3,2 5,4 5,2 9,2 8,1 10,1 11,2 12,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히 형님. 이따 3부 때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좋아. 뭐 계시죠? 계실 수 있다가. 와. 아 좋아.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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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붙였다. 그렇지. 같이 합쳐야 돼요. 같이 합치면. 더웠다 이거 진짜로. 근데 여기서 25개 있었어. 다 터진 뭐 주나? 아. 다 터진 뭐 안 주네. 랩으로 보면 싸우자. 야. 10배. 아쉽다. 저게 했을 때 터졌어야 했는데. 점수가 10배인데 전부 다. 와. 몰라요. 보여잖아요. 뭘. 됩니다.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렇지. 어디서부터 있으면 뭐 주나 저거니. 야. 뭔가 많은데. 아. 왜? 왜? 또 본전. 500? 나이스. 다 본전. 아. 아. 자꾸 본전이 있는 거. 벽을 못 넘네. 아니. 다 알아. 넘겨야겠다. 넘길게요. 그냥. 아. 저거 실망스러워. 쌍말. 넘겨야겠다. 넘기자. 빨리 가보자. 왜 내가 보고 있었지. 빠르게 넘겨볼게요. 님들. 띄웅.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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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개망했다. 이것도. 뭐야! 와. 몇백있어요?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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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00. 아. 25배만 뜨냐? 25배만 뜨냐? 와 아 저거 25배만 뜨냐? 아 세배 왜 저기있냐? X나 세배까지 와 다니다 와 이게 형님들 3천배까지 있거든요 뒤로 올라가면 곱하기가 엄청 커져요 그 단위가 100단위씩 넘어가서 25배만 뜨냐? 와 아까 그 모든 전부 25배만 뜨냐? 와 뭐야 2개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세배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E 슬로도 안할게요 아 아 어 뽑하기가 붙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보이네 아 네 배 야 더웠다 그렇지 세개예요 근데.. 지가 안 나와요 어휴 아 꽃밭이가 쓸쓸했는데 아 꽃밭이 또 없다 설레발치지 마세요 아 설레발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 뭐야 뭐야 깜짝 놀랐네 와 정식개혁이니까 저희가 에볼루션 슬롯이 있겠죠 주머니에 넌에 잡히는 게 제발 아니 열판만은 나중에 열판만 왔다 갈 건데 열판만 왔다 갈 건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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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판만 왔다 갈 건데 어 뭐야 왜 만화 손 안 줘 나 장난치냐 그냥 화면이 왠지 복제가 있잖아요 복제가 복제랑 완전 쓰이죠 어버전이 있으니까 아 정식이 형님 요 방송하시는 분들 다 정식이에요 정식 아니면 방송 어떻게 합니까 다 정식이에요 방송하시는 분들 다 정식이에요 정식 아니면 방송 어떻게 합니까 같은 방에 있는데 이름 안올라고 이러면 아니 안 그렇습니까 형님? 같은 방에 있는데 이름 안 올라오고 이러면 다정식이에요 방송하실 거에요 아 이렇게 파란색 차요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있나요? 아 죄송해요 문단 소리 같은데 뭐? 그래요? 혹시? 이 한판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뭐야 불 들어왔어 아이씨 불만 들어오는데 어? 파란색? 알죠? 아 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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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 계속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120명은 나쁘지않아 야 3개 떴어야지 아쉽다 도망갈겁니다 슬픈 여객님 좀 비쌀까요 여객님 아 으 슬롯을 틀어드릴까요? 슬롯 음을 틀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형님들? 야! 스캐쳐! 뭘 도망갑니까 형님? 뭘 도망가냐고요? 아까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갔어 중간에 와일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와일드존이거든요 한 번만 더 안 죽일까? 여기서 와일드가 나와요 붙어요 여기 와일드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붙습니다 옆으로 또 가나요? 네 여기로 가면 없어져요? 네 아니 그냥 붙기만 합니다 야 야! 좋아요 이거 와일드 없어질 때까지는 프리스피 안 건나요 아 그래요? 어 기분 10번인데 이 와일드가 없어질 때까지는 프리스피 안 건납니다 다 내려갈때까지 더 붙어 더 붙어 그렇지! 야! 더 붙어! 두 개 좀 붙어봐 붙어봐 마지막이야! 어? 어? 아! 알리코튼 아! 아! 아 좋아요! 아! 아! 근데 지금 대박이 안타지 지금 뼈 뼈 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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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 제 이 중의 와일드가 다 와일드가 스케츠로 바뀌더라구요 아 그래요? 스케츠 두개 와일드 두개 나왔는데 와일드가 스케츠로 하나 바뀌었거라구요 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오오오 그러니깐요 배팅에 비해 흥금이 프레이기니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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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줘요 중요한 점이 그렇지 그렇지 좀 바꿔줘요 스케치가 두 개 나오면 돼요 웃거나 스케치가 두 개 나와줘 그럼 이거 한 개 초기입니다 야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스케치 두 개만 야 두 개 또 미기입니다 와 많이 붙어버렸어 이겼죠? 이런 해산게임입니다. 근데 프리스피에서 야! 이건 안 붙이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인접해야 돼요. 야 프리스피에서 저렇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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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데? 한 번만 더 먹고 하자. 프리스피 한 번만 더 먹고 하자. 그러니까요. 야 프리스피 한 번만 좋아하네. eh 아ío 프리스피 아쉽다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비비미 Professor 이 자리가! 그런 거 같아. 맞 diligently. 아 묻었다 아 근데 여기저기 붙냐. 야 이제 왜 스케치를 주냐? 야 recognized because 나аче진 스케치를 2개만 아아 왜 저거 스케치를 바꾸으려고 아 올려화나 그렇지 야아 크다 크다 난 뒤에서 I'll make you up my love 어? 와 놀래라 이름 바꿔주는데 오케이 야 이것도 되네 스케줄 두개 야! 스케줄 제발! 와아아아아아 스케줄을 변했어야지 아 센스가 없네 아아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개 다 찰수도 있네 대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바퀴의 담배 한 보루 급인데 그렇지 그렇지 붙어 붙어 붙었어 야! 스케쳐가 붙어 야! 스케쳐! 아아 와 혜자다 혜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니가 다 아프리즈 한 번만 보자 진짜 한 번만 보자 진짜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보자 나갈게 흠! 아하! 아! 나보다 더 느려겠니 그걸 좀 올려야 되나? 아니 아니야 너는 지겨운 거니 너는 지겨운 거니 눈이 감지지만 비치만 네가 다 다녀 만난 것잖아 아싸 안해 날들고 다른 여자만 날들띠 아 돈이 계속 올라요 형님들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왔나 이댄 제발 좀 숨겨둬 차렷 아 21 한번 보자 아 야 야 스케치 하나만 아 아 와 딱 좋았는데 아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바다 흔, 나 빨라 흔, 나 빨라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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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흔, 흔 흔, 흔 흔, 흔 흔 흔 흔 아 이거 두개 떠나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아 두개 다 스켓죠 아 아 아 아 아 아 엄청 아쉽게 하네 야! 아 놀래라 스퀘어초봐 3개 이상 탔수만 했나봐 왜 눈이야 저거? 도전해 아니 이벤트는 별로 많이 안해요 이벤트는 압니다 뭐 어떤 이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이벤트 할 때 크게 합니다 형님들 저희 뭐 100일 이벤트 200일 이벤트 이런 거 크게 합니다 형님들 이번 한번만 용서해 당신 이런 일 없게 해 주네 믿을 나만 사랑해줄래 제발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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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베이베 쿠폰을 뿌린다니지 아니면 기프트나? 기프트나 형님 달라고 하면 드립니다 형님 아 배고프다 하면 드립니다 형님 아 랜덤으로 뿌리진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다 뽑을게요 이렇게 내 마음을 짜내어줄지 일거놨더니 또 적어놨더니 고민 고민하지마 고고 헤이 유고고 대로대로다자자자고 헤이 유고고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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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위에 순간 지금 위에 순간 그 날 짝밭 자룸 드리즈오 했네요 윤석이었나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 날 걸 헤이 유고 걸 다르다르다다다 걸 걸 헤이 유고 걸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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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